첫 번째, 감정 알아채기. 이거는 얼굴 표정을 보면서 기분을 알아맞히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 같은 걸 찍어서 그 사진을 보면서 화가 났을 때는 어떤 표정인지, 눈은 어떤지, 눈썹이 올라가는지, 양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지, 주목을 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빨리 단서들을 가지고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엄마, 아빠랑 같이 훈련하면 좋겠군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걸 알아맞추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좋은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감정을 알았으면 감정이 생겼을 때 조절하는 방법, 감정 조절하기. 화났을 때나 슬플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어떤 아이는 음악을 듣는 게 좋다는 아이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곰인형을 안고 자는 것이 좋다고 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그 좋은 방법을 서로 얘기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감정을 표현하기. 표현하는 거.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이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냥 좋다, 싫다, 그것밖에 없어요. 나쁘다. 미워. 그래서 그거를 다양하게 감정 단어들을 가르쳐주는 거. 슬프다, 화난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런 단어 좋잖아요. 기분이 좋다. 그런 단어들을. 심장이 뛴다 이런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그렇게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는 것들. 그것도 사회성 발달에 좋음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공감하는 거. 공감하기. 이건 그림책 읽으면서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을지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연습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사실 사회성이 좋아지려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자기 자존감이 큰 것. 그게 굳건한 게 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장점을 알아보기. 그래서 사실 어떤 아이는 난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와 함께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걸로 별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생도 잘 봐주고 친구를 잘 배려한다. 그러면 나는 배려 선수. 그렇게 별명을 정하고 아니면 나는 뭐든지 혼자 잘한다. 그러면 스스로 선수. 이렇게 해서 뭐든지 잘하는 거 꼭 한글을 읽어요.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아이가 잘하는 것을 장점으로 부각시켜주고 또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또 친구들한테 가서 너 정말 배려 선수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기분 좋을 거잖아요. 친구도.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착한 일하기. 아까 뉴스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하기.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좋은 일을 하면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좋아지지만 자기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놈들DI기 Milton